네, 아이들이 지금 사택 대문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이, 또 성일이, 공헌이, 진일이도 함께 같이 어울려 지금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성아, 뭔가 새로운 자기들의 얼굴이 비치는 화면을 보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영자가 또 들어오네, 경이, 아, 추아. 지 얼굴이 화면에 비추기 위해서 지금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재훈이가 자꾸 자기 얼굴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뭔가 싶어서 지금 통호 선생님이 뒤에서 내다봅니다. 지금 이것이 웃고 있네요. 종인이 이제 사무실 앞으로 비디오를 지금 옮겼는가 봅니다. 마당으로 아이들이 숫자가 자꾸 많아집니다. 울린 윤석이도 왔고, 동현이. 어떻게 해서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서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음, 꼭 울려. 음, 사람들이, 제가 지금 사랑을 주고, 한번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지에서 지신 것이 웃고 계십니다. 인수, 인수, 키끝다리 인수가 지금 키가 커서 얼굴이 안 보입니까? 음, 저 문기 언니. 이 선생님이 지금 사무실 앞에서 애들의 신기한 모습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저 누구? 서리네? 벤길이. 벤길이. 저기 대문에 지금 층근이가 들어서고 있군요. 성은이가 보이고, 홍은이가. 성은이가 보이고. 성은이, 인수가 우리 집 키 크고 아주 날씬한 인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자꾸만 그래. 그 큰 키를 갖다가 꾸벼가지고 자꾸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홍이. 네. 윤석이. 음, 희자. 댕기. 그, 지금 자기 얼굴이 그 화면에 비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꾸만 쾅거리고 서로 막 지르다 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의 제일 어린 꼬마 은시리. 경희. 성애. 재홍이. 재홍이가 그 뒤 얼굴을 탁 내갖고 한번 보인다고. 저기는 우리 정은사를 들여가지고 자연석하고 잔지를 심어놓은 꽃밭입니다. 우리 그근이, 윤 그근이 씩씩하고 공부도 잘하고 수복이 착하고 공부 잘하고 윤정수도 신앙 좋고 공부 잘하고 온 기어이는 저 건강하고 다른 건 다 좋았는데 공부 조금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고. 저, 성가인. 응. 인수. 하하하하. 응. 기어이. 응. 응. 기어이는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씩씩합니다. 상동구더런 나라 얽 버려도 날 사랑하느니 넌 오지. 예수님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날 버리지 않네 천기놈 변해도 천기놈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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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을 뜬다 새벽 오는다 태연치라고 순발도 해치고 달려라 보니까 막차고 아름다 끝! 부르는 거야? 앨범은 안 돼 앨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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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를게 앨범인데 예상보다 지금은 네 이제 grains s bringing 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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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